안녕하세요. 고수영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끝내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양을 보시면 실전에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? 여기서 백이 단수를 앉혀놓은 게 조금 걸립니다. 흙이 지금 백이 단수를 앉혀놨기 때문에 백집을 줄이는 수법이 있습니다. 만약 끝내기에서 지금 흙이 조금 불리하다 하면 이런 데서 수를 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. 하지만 흙에게도 이건 뭐가 수가 있어 하고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. 뭐 쫓아봤자 막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,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. 그럼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는 이쪽을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. 치중했을 때 만약 잡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집 차이가 엄청나죠? 여기서는 또 집이 나면은 야, 이건 백이 또 한 수 나야 됩니다. 여기서 집이 한 집이 나면은 또 집이 또 여기까지 안 따고요. 이거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. 여기서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야, 이거는 흙이... 아, 이건 백은 상당히 곤란하죠. 흙이 꽃놀이 폐예요. 이거는 아주 백이 곤란합니다. 그럼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고 있는 수는 안 되죠. 있는 수는 똑같이 꽃놀이 폐가 되기 때문에 있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잡혀가지고요.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강력하게 또 젖힙니다. 젖힙니다. 여기서 이쪽에서 백진 모양에서 자꾸 폐가 되면 백이 곤란해집니다. 잡는다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것도 이을 수가 없죠. 이런 폐는 흙이 꽃놀이 폐이기 때문에 백이 이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여기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막으면 이쪽에서 단수 쳐요. 그러면은 이거는 선수까지 뺏길 것입니다. 이 폐는 뭐라고 그랬어요? 꽃놀이 폐이기 때문에 백이 지면은 상당히 피해가 끝나죠, 바둑이?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백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흙이 일치중하면은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길 둔다? 네, 젖힙니다. 이 모양이 똑같아지죠? 그래서 흙이 일치중하면은 백집을, 여기 있는 백집을 다 부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백집을 부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